연탄불에다 구워 먹으니까 화력이 엄청 세요 겉은 바삭바삭하게 꽂이고 속은 촉촉해요 그리고 고기도 항상 제 거래처가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고기에 대해서 고기질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다던가 이렇게 한 쪽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콩나물 무침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오신다는 손님들이 되게 많아요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금돼지 브라더 많이 찾아주세요